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배수로로 알려져 있던 안압지 건물터 주변의 수로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첨단 소화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다시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송민석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이번 주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지나 했더니 낮에는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안동 21도, 포항 23도를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구 36도, 안동 35도, 포항 34도를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온열 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축수산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태풍의 피해 없게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이번 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명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 정보만 빼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사기단에 전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업체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 유명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회사에 연루되고 또 그렇게 취약한 회사라고 이미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17일 유명 구인 사이트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고 수십 명이 지원해 합격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신분증 복사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받은 뒤에는 지원자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한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계좌번호라든지 테크카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예 보내지도 않죠. 그런데 신분증은 워낙 편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문자를 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대포통장 발급,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홈쇼핑을 보면 2만 9천 9백원, 4만 9천 9백원짜리 상품 자주 보실 텐데요. 대구시가 추진하는 토목공사 중에서도 490억 원짜리 공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50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속사정을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압산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압산 전망대를 확장하고 산정광장과 한옥형 숙박시설, 관광지형 숙박시설과 관광지형 정원 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처음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모두 580억 원이 든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행정안전부에는 490억 원이 든다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워터가든과 압산 진입로 확충공사, 한국형 숙박시설의 공사비 단가를 줄이고 땅 매입비와 예비비까지 모두 90억 원을 뺀 겁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감사원은 대구시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490억 원으로 낮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압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제적 효과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축구장 420개를 더한 넓이가 훼손된다며 환경단체가 반대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 내지는 전국적인 추세도 산이나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개발사업을 시가 많은 역사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시는 계획 검토 과정에서 일부가 축소됐고 일부 항목은 빼도 되는 줄 알고 잘못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 역시 공사비와 보상비, 용역비 등에서 처음 계획보다 49억 8천만 원을 뺀 498억 원으로 맞춰 중앙정부 타당성 조사를 피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은 부적절하게 쓰인 교비 수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2014년 기념사업 당시 사업단에 근무했던 사무처장 신부와 교수, 교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학 핵심 보직자도 소환했습니다. 기념사업이 실시되기 2년 전인 2012년에 사업단이 꾸려질 당시에 대학 보직자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결정을 거쳐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싼 입찰가 대신 반대로 가장 비싼 행사료를 요구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 다시 말해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업체가 실제 지출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대학 자체 감사 보고서는 7억 원의 교비가 낭비됐다고 보고 있어 돈의 행방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원이 업체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아니면 교구청인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우입니다. 부품 제조 공장에서 담배 꽁초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6분쯤 칠곡군 외관읍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20여 제곱미터와 장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표를 내고 5시간 만인 밤 9시 20분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직원이 공장 옆에 버린 담배 꽁초가 비닐봉지 등에 옮겨붙어 공장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이었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엔진룸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주행 중 가속 페달에 이상을 느낀 운전자 42살 김 모 씨 등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된 2014년식 520D 모델로 운전자는 2주 전 긴급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과 16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국토부가 앞선 두 차례 모두 안전진단을 한 직원 개인의 실수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후속 조치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포항시가 출자 출연한 산하 기관장을 퇴직 공무원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 인사에서도 선거를 도운 사람이 요직에 등용돼 인사가 선거 보은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텍 등 지역 19개 기업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00년 출범한 포항 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산하견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철강 위주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 다변화하기 위해 설립돼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공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강덕 시장이 이사장인 포항 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이점식 전 남구청장을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점식 신임 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캠프를 진두지휘한 사람으로 공모 과정에서 내정설이 파다했습니다. 공공주차장과 체육시설,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지난 4월 출범한 포항시 청소년재단, 포항시 장학회 수장들도 모조리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청 내부 인사도 말이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3급 정무특보에 퇴직을 4년 남겨둔 이원권 당시 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특보는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 4월 돌연 자진 사퇴하고 이 시장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다가 최근 정무특보에 다시 기용됐습니다. 비서실장도 이 시장 취임 당시 첫 비서실장을 또다시 기용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국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공무원 출신자가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포항시가 기업인 등 전문가는 외면하고 공무원만 우대한다면 공무원들이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볼성사나운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누 조정훈련장이 안동호에 있습니다. 물길이 길어서 장거리 훈련 장소로는 전국 최고로 꼽히는데요. 전지훈련을 위해 전국에서 선수들이 안동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보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누가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나아갑니다. 6년 전 안동시가 23억 원을 들여 안동댐 호수에 조성한 카누 조정훈련센터입니다. 스페인 국제대회를 앞둔 카누 청소년 대표팀은 올해 전지훈련장을 안동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 청소년올림픽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안동수상센터에서 19박 21일정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을 포함해 국내 5개의 카누팀이 현재 안동에서 훈련 중입니다. 이렇게 안동이 카누 훈련장으로 각광받는 건 다름 아닌 지형적 이점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뗀 본체에서 상류까지 30km가 넘는 물길을 갖췄고 훈련에 장애가 되는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포항은 바다랑 접혀있어서 파도도 많이 치고 교각같은 다리도 많이 있어서 훈련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안동 같은 경우 장거리 훈련하기에 파도도 괜찮고 카누 조정훈련센터가 생긴 후 길주중학교 등 안동에서만 세계 1 교내 카누팀이 생겼고 안동여고 이민아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안동 카누 조정훈련센터에는 연간 1만 명 가까운 선수들이 찾고 있는데요. 한국 카누의 미래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안동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안동 강변에서 전국체전 카누 종목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희입니다. 안압지로 알려진 경주동궁과 월지에는 건물터 주변에 돌로 만든 정교한 수로가 깔려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배수로로 알려져 왔는데 건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첨단 소화전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과 연못이 조화를 이루고 야경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건물터 주변에 화강암으로 만든 신라시대 수로가 100여 미터쯤 남아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빗물이 흐르도록 만든 배수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소화용 배수로라는 학술 논문이 나왔습니다. 사용된 화강암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 길어 누수를 최소화했고 수로의 너비와 깊이를 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물이 계속 흐른다면 건물 바로 있기 때문에 연못에서 포올리는 것보다는 화재 촉이 지나면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 단순한 배수로라면 물을 가둘 수 있는 물막이 홈이 필요하지 않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경관을 해치는데도 핵심 건물 주변에 배수로를 만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적 답사를 왔다가 수로 홈을 막는 장치를 보고 연구를 한 결과 단순한 배수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근에선 지난해 돌로 만든 신라시대 수세식 화장실 유구가 확인된 적이 있어 화재 진압용 배수로가 검증되면 신라의 앞선 문화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주택 매매는 줄고 전월세 거래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는 대구 3640여 건, 경북 2620여 건으로 각각 전달보다 24%와 7% 줄었습니다. 전월세 거래는 대구 4720여 건, 경북 3730여 건으로 각각 6%가량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는 수도권에서 6% 늘어난 반면 지방은 10% 가까운 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임대 주택 대기 기간이 대구는 5개월, 경북은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 임대 주택 대기 기간은 평균 14개월이었는데, 대구는 5개월로 광주와 전북에 이어 가장 짧았습니다. 경북은 12개월로 다섯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3개월, 경기 15개월 순이었습니다. 국민 임대 주택 대기 기간은 대구와 경북 모두 7개월로, 전국 평균 12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4일에 문을 열어 40일 가까이 운영했던 신천 야외 물놀이장에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천 야외 물놀이장에 하루 평균 1900여 명, 하루 최대 이용객 4800여 명이 찾아 지난해 6만여 명보다 1만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바닥 본수를 운영하고 수유실과 의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 지난 4월 7일과 8일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3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상저온 피해 규모는 1만 6,392헥타르로 과일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상북도는 재해복구비 351억 원으로 농약비용과 생계지원비,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합니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재해대책 경영자금 361억 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32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구참여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남에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득표 비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총선부터는 바뀐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 10곳의 실무자들이 오늘 광주시청에서 협의회를 엽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기재부 예타 조사에 대비한 경제성 분석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대구와 광주가 공동 발주한 연구 용역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열리는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준비도 할 예정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1km 구간의 고속화 철도로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이번 주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지나 싶더니 낮에는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안동 21도, 포항 23도를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구가 36도, 안동이 35도, 포항이 34도 선을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온열 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축수산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태풍의 피해 없게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2도, 영천 2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1도, 구미 22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4도, 구미 35도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1도, 의성 20도 보이고 낮 기온은 안동 35도, 의성 37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겠지만 33도선의 무더위가 이번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